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관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독 말씀은 시편 46편과 비슷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요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게 될 안정과 평안함에 대해서 시편기자가 자세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양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목자만 있으면 안전해요. 양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죠. 양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잔잔한 시내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 끝나면 하루의 일정이 끝나면 울타리로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하고요 또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대신해서 싸워주고 사나운 짐승 다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제목을 전능자의 그 나라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 드리는데요 오늘 생각해 보는 말씀이 10편 91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1절부터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신은 모든 문제 해결자를 지존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지존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전능자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괄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이 지존자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 은밀한 곳은 구체적으로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맥에서는요 보다 더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인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글쓰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온종일토록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능자를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글쓰의 보혈로 맺어진 그런 관계임을 확신하고 의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나의 피난처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지존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사실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은 지존자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초로 삼았음으로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된 것은 여호와가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를 자신의 거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0편 90편 1절에는 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나의 거처가 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못하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삼게 되어주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자를 나의 거처로 삼지 못하게 되어지면 전능자의 그늘 밖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전능자의 그늘 밖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모든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 응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전자의 약속입니다. 지전자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가 봉독에 드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흑암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나의 앞길을 헤쳐나갈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문제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된 문제 해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주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환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장수란 말은 그저 오래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니까 장수의 응답도 그런 축복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풍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장수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나의 권력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준자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래 새벽기도에 인도가 화요일 날이었어요. 화요일이었는데 권력전도 지방에 가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고령 갔다가 대구로 이렇게 해서 1박 2일 하고 올라오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한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축복이죠.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권력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까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면서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등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오셨고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권력팀들이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요. 그런데 한 90% 이상은 다 영접을 합니다. 강팍한 분들도 있고 또 완화한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만나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간 현장에서도 또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래도 현장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흑암이 꺾이고 또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권력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상자들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요. 빨리 신청하시면 돼요. 핸드폰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고 카드 필요하시면 카드를 통해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과 소통을 하고 또 현장 전도 대상자하고 또 소통한 근거에 의해서 현장을 가게 되어지니까요. 무조건 출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충분하게 의논한 다음에 또 여러분이 정해준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되어지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방패로 삶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방패 나의 요새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임을 고백을 했어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도 나의 인생에 참된 방패 나의 참된 요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문 14장 26절에 보니까 요하를 격려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료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문제도 사건 또 어떤 환란과 역경들이 닥칠 수 있는데 우리의 피난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의 신이다. 재앙의 날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전능자 지존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 내어놓고 믿음으로 의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